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오늘은요 배울게 정말 많은 분입니다 코미디언에서 성공한 CEO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자로도 맹활약 중이신 소상공인의 롤모델 이 시대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고명환씨가 고명환 선배님이라고 되는 모습 자 일단 대본상 고명환씨 모시고 삶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 삶을 든든하게 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요식업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작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와 타이틀이 엄청납니다 진짜 너무 바쁘신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 책쓰느라고 통영 욕지도에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저를 설득하셔가지고 오늘 새벽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의민상 배고픈 라디오 나오려고 감사합니다 원난도 후배가 이렇게 6시간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다 운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배로 1시간 아니 CEO 정도 있으면 김기사 올라가지 해석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뒤에 얘기해주겠지만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남이 운전하는 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김기사 운전에 이익을 못합니다 아 오히려 만약에 그때 본인이 운전해서 하고 난 거였으면 남이 운전하는 걸 탈텐데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맹소가야 네 맞아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네 어쨌든 선배님이 저한테는 이제 어쨌든 대선배 잠시만요 선배님이 대선배까지 나 원래 KBS 94년 기수예요 어? 94년 데뷔 잠깐만요 KBS 94년 아니에요 선배님 우리 저기 희극의 명단 없어요 사진 없어요 1년을 활동했다니까 내가 어? 제가 이제 심원철 씨하고 네 월천 선배 또 경희 어? 김경희 선배 네 뭐 이렇게 동기이고 내 바로 위에가 뭐 송은희 조혜련 김성규 형 10기 네 선배님 그럼 11기 네 11기 오 명단이 없었는데 그리고 대학개그제로는 내가 3기 아 1기가 김국진 형 오 그렇죠 그렇죠 2기가 이제 뭐 장미화 박수림 뭐 이창명 3기가 나 고명환 오 내가 금상 어? 대상이 심원철 어? 어? 잠깐만 근데 왜 명단이 없습니까? 선배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코미디 프로 많이 봐갖고 4년도에도 봤을 텐데 네 아니 1년하고 이제 대학을 1학년 마치고 와가지고 학교로 다시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무 총알이 없이 사회에 나왔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복학해서 3년을 졸업하고 다시 돌아오기 못해서 그냥 방송국을 옮겨서 다시 한 번 시험 본 거예요. 그래도 또 한 방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개그맨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건데 어쨌든 됐는데 학교 더 배워야겠다고 그냥 갔다고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때도 미래를 내다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계속 있었으면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왔는데 딱 1년 해보니까 내가 총알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딱 접고 학교로 복학했어요. 은근히 또 우리 판매들 좀 보면 내공이 엄청 있으신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다이렉트로 되셔가지고 약간 아 이거 아닌데 해갖고 1년 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으셨네요. 약간 그냥. 그럼요. 언제든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요. 이야. 이게 다르네요. 자 우리 또 정지은 우리 출출이가 고명아님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임지영님. 제 아내 이름이 임지은인데 임지영님께서 명아님 안녕하세요. 전 요즘 명아님의 말처럼 난 행복했다. 난 즐겁다. 외치고 살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확실히 이거 듣고서 많이 선배님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도 마침 800일째 외친 날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새롭네요. 선생님이 유튜버 저도 봤거든요. 딱 검색해보니까 최근에 뭐 또 하셨나 보니까 그거 계속 울리고 있었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새벽에. 그것도 장난 아니에요. 네네네네. 매번 800일을 그걸 한다. 또 서기섭 우리 님이 너무 기대됩니다. 고명아님의 저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어요. 독서의 힘을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개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 성공한 요식업계 CEO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더 유명한데 강연까지도 많이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네. 작년 연말에는 하루에 두 군데씩 강연 다니고 요즘은 하루에 한 개 정도씩 와 그것도 줄어서 이제 그냥 한 개씩 주는 게 하루에 한 개씩이면 이제 그거를 뭐 한 달 내내 뭐 이 정도 연말 되면 쪼르르륵 그냥 가 저희가 대충 이제 저희끼리 이제 선수끼리 이제 대충 이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 그러면 이게 그거 한 달 쭉 그거 거의 데일리로 뽑으면 네. 선배님. 네. 뭐 친한 후배 없으면 저랑 같이 좀 나중에 한번 강의 시장으로 한번 제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저는 아니 나도 그랬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진짜요? 다 할 수 있어. 민상아 할 수 있다니까 민상이는 강사가 한 번에 1억 받는 강사가 됐다! 아 긍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갑자기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1일부터 나도 영상 켜야 되나 바로? 좋아 오늘부터 1일 야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메밀국수집 또 고깃집 하시잖아요. 최근에 10년간 매장 하나당 1년 매출이 10억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사실입니까? 이제 본점은 진짜 내려간 적 없고 다른 매장은 살짝 경기 안 좋을 때 내려간 적도 있는데 본점은 진짜 제가 자랑스럽게 한 번도 내려간 적 없고 코로나 때 매출이 20%가 우린 늘었어요. 코로나 때 늘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오히려 더 안 좋다 수준인데. 맞아요. 지금 올해는 진짜 좀 경기가 이거는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이제 금리 문제 때문에도 있고 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었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 인간들을 사르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걷어가는 그거 여파가 올해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략을 세우실 때 올해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안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질 때도 전략을 세워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전략을 세우면 답이 보여요. 근데 무작정 경기가 좋아질 거야 이러고 세우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되는 거죠. 선생님 뭐 경제 유튜버도 하시는 거예요? 뭐 종류가 몇 개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냥 이제 세상을 읽는 눈이 생겨요. 책을 읽는. 잠깐만 있어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쪽도 좀 관심 있으신 거라 했는데 아니 뭐지 다 저기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나가는 선배님도 처음부터 송화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4번을 감자탕 실내 포장마차 골프 연습장의 1층의 식당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래. 고명환의 고닥이라고 만들어놓고 출시하기 2주 전에 허경환의 허닥이 나왔어. 경환이가 이게 문제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민상 씨. 우리는 선배가 또 후배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는다. 이게 또 우리의 또 우리 개그맨들의 자존심이잖아요. 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그냥 진짜 내가 딱 폐기하고 제가 패키지까지 다 폐기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 막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잘하는데 힘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언뜻 들으면 또 그냥 줄줄이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4번 실패했어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다. 진짜 거의 전재산 다. 날라갈 뻔했네. 잘못했으면 여기서 한 번 더 망했으면 진짜 못 일어날 수 있어요. 메밀국수가 진짜 마지막 모아서 한 거예요. 그렇더라. 꼭 그래. 네. 그런데 2005년도 교통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교통사고 난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들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 저는 이제 1초 후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진짜 오래 살아야 이틀. 그러니까 찐 죽음 앞에 가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34살 때였는데 내가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몸이 괜찮아지면 나는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이게 내가 그러려면 명언을 방법을 모르겠는가 그러려면 명언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자마자 너무 궁금하니까 그때는 유튜브 보고 뭐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책밖에 없는 거야.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질문 하나 잘 던지잖아요. 자기한테. 책이 지루하다 힘들다가 아니라 난 그 답을 너무 알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책이 하루에 15시간 18시간씩 병실에서 저절로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52살인데 저 40살부터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는 1초도 내가 가기 싫은데 내가 가기 싫은 시간에 나를 뭐 돈이든 권력이든 누가 나를 끌고 갖다 놓은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번에 유민상 나를 이건 권력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내가 작가님이 너무 강국하게 부탁하셔서 내가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동한 거죠.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차가 막 2시간 막 켜도 작가님이 그래 이렇게 또 강국해 한다면 또 내가 이렇게 또 멍길이지만 오고 또 그게 이왕이면 또 우리 후배 처음부터 안다고 하니까 동사도 없는 마음으로 아니요. 그냥 작가님 목소리가 아름다우셨어요. 그렇죠. 와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더 유성 작가님이 우리 아들 여기서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작가님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삶을 살찌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외치고 나면 따단 하나 더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 어떤 건가? 첫 번째 방법 어떤 건가요? 기승전 책 책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그러니까 책이 그 때 것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뭐 일주일이라고 치면 대략 몇 개 몇 권 정도의 책을 이게 이제 시즌마다 다른데 사실 저는 1년에 한 200 많이 읽었을 때는 250권 정도 읽은 해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읽어요. 그냥 생각할 문장을 빨리 찾자. 이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생각할 문장이 딱 찾아지면 그걸 붙잡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의도를 갖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돈을 벌려고 의도하지 않아야 돈이 벌어진다. 돈을 쫓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기할 때도 개그 웃기려고 덤비면 안 되죠. 덤비면 안 되죠. 똑같은 얘기야. 근데 과연 그럼 이거 의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럴 때 인간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어렵다. 돈을 개그는 알겠는데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야 돈을 버린다.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메밀국수 팔러 갈 때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가게에 몰입해야 돼. 그래서 메밀국수 만들는 내내 메밀국수 만들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얼마를 더 남길까 이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진짜 친절하게 진짜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몰입하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을 잊어야 돼.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내가 책 쓸 때도 지금 그래요. 내가 한 챕터를 썼는데 내가 쓰는 내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겠다. 해외로 수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중간에 너무 생긴 글은 저는 그냥 쓰고 난 다음에 F3 해서 블록 잡아서 그냥 바로 지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얼마나 몰입했는가. 그래서 몰입을 이 정도 하고 쓴 정도면 괜찮다. 이러면 의도를 잊은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너무 내 돈 내 거 장사 잘 돼야 돼. 이거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나는 한 문장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인간이 발전한 거거든요. 한 문장 그 분을 근데 책을 보다 보면 그런 거 찾기 전에 졸려버리는데 그것도 쭉 봐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공이 쌓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졸려요.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쪽 독서법이라고 한 책을 책 3권 좀 쌓아놓고 난 오늘 이 책 10쪽만 읽겠다. 우리가 아무리 그게 5장이죠. 5장 유민상 씨도 해봤잖아.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우리가 5장은 처음에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정도라는 말 그러면 안 졸려요. 왜냐하면 이게 300페이지인데 이걸 언제 읽냐 이러다 보면 졸리거든요. 나 이거 5장만 읽으면 오늘 읽을 거 다 읽으니까 이러고 다시 또 다음 책 또 다음 책도 또 10쪽 그 다음 책도 또 10쪽 그러면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전혀 안 헷갈립니다. 내용이 안 섞이고 그리고 섞이는 게 좋아요. 머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야 우리가 아이디어 할 때도 너무 한 가지 책만 읽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분야를 10초씩 10쪽씩 읽고 나면 그게 막 엉망진창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뇌 안에서 이렇게 싹 탕물이 가라앉으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10쪽씩만 한 번 욕심부리지 말고 한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난 한 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권으로 시작했다가 뭐 4권으로 하셔도 되고 4권 10쪽 5권으로 해도 되고 5권 10쪽 그 정도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저는 30권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하루에. 좋습니다. 야 놀라운 이야기 우리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코미디언에서 성공한 CEO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자로도 매우 활약 중이신 고명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출출이 분들 중에 독서에 관한 질문도 좋고요. 또 인생에 대한 고민도 좋습니다. 우리 고명환 씨에게 좀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바로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래라로 보내주시고 혹시나 너 어디서 시간에 만난 적 있다거나 목격답 있으면 그것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가 또 그래서 우리 출출이 문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5523 출출이가 아 이게 주옥 같은 멘트네요. 10쪽 독서 바로 실천해보겠습니다.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임춘명님께서 혹시 실물이 아닌 오디오북도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대신에 목표를 가져야 돼요. 오디오북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들으면서 아 내가 듣다가 그 문장을 캐치를 해가지고 곡을 붙잡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때 내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내가 아까 아 이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나한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답을 안 찾아도 됩니다. 그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발전하는 거야. 그렇지. 뭐라도. 정답을 안 찾아도 돼. 그렇지. 그런 생각 같은 거 해본다는 게 약간 목표도 비슷한 김상률님이 선배님 저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예전에 개그 방송에 자주 나오실 때도 선배님이 고명한 선배님 성공하셨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선생님이 저 경북 상주 꽃감으로 유명한 경북 상주가 고향이거든요. 완전 시골인데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배인 걸까서 많이 차이 나는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가 봐요. 학교에서 동네에서도 유명하시겠네요. 그럼요. 축제 사회 제가 다 보고 교회 문학의 밤에서 꽁트 심형래 형 개그 따라하고 다 비슷하네요. 7607님 저는 일산 살아요. 주말마다 식구들하고 메밀 먹으러 식당 자주 가요. 항상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문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나는 왜 근데 제가 뭐 밖을 잘 안 다녀버려가지고 저도 또 먹방 프로그램 하는데 선배님 가게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저? 거기 저기 섭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됩니다. 아 안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연이 됐으니까 되죠. 이제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섭외 전화는 유민상이 하지 말고 당연하죠. 작가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이? 여기 라디오에서 먹방 가는 게 의심해서 그거 말고 제가 따로 먹방 하는 거에서 가야죠.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자 우리 선배님이 지금까지 책도 여러 권 내셨잖아요. 또 내신. 네네네. 최근에 내신 책이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네네. 이 책은 원래 그 201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 절판이 됐었는데 중고시장에서 두 배 세 배 어떤 분이 열 배로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책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그래서 재출간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허허. 재출간 책이 다시 베스트셀러? 네. 허허. 이게 왜 와. 뭐야. 선배님 책이 대만과 러시아에서도 출간이 됐다. 네. 대만은 이제 번역돼서 이미 출간돼서 대만 홍콩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한 달 전에 계약서에 사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번역 중이에요. 허허. 책이 이게 와. 네. 저는 뭐 케이팝이 아니고 저는 케이북. 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베스트셀러 책 뭐 이렇게 하나 나왔어 이 정도가 느낌이 아니네요. 지금 이거. 네. 이제 해외에서. 와. 그러면 이거 선배님 인쇄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와. 책 덕분에 사업도 성공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건데 네. 이게 좋은 철학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에게 책이란 정리해 주신다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준다.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더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일단은 내가 제일 쓰임받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저 개그맨 하다가 메밀국수 하다가 작가 됐다가 강사 됐다가 이런 것처럼 저 노력을 그렇게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제일 쓰임받는 곳에 남들이 여기가 좋다더라 이런 거를 좀 벗어내시고 한번 잘 생각해 내가 지금 가진 능력으로 내가 제일 쓰임받으려면 남들이 어디 좋다는데 이런 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어디 가면 내가 제일 쓰임을 받을까 이런 데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먼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걸 알게 돼. 형님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되네요. 딱 하셨다가 처음에 사고 이후에 생각을 바꾸게 되고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쓰게 되고 책을 쓰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찾는 곳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갖고 계신 게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쪽이 제가 개그맨 무대보다 강사 쪽에서 제가 훨씬 쓰임을 잘 받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쓰임받을 곳으로만 가도 지금 하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면 돼. 내가 최대한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찾아보자 그러고 나면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뇌는 질문을 던져놓으면 결국은 찾아냅니다. 못 찾으면 책이 읽고 싶어져요. 아 답답니다. 그런 선순환이에요. 좋습니다. 진짜 오늘 아주 그냥 비싼 강의를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삶을 살찌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건가요? 매일 아침 긍정화건을 실천하라 아까 우리 살짝 얘기했던 그거죠. 어떻게 되는 이게 설명을 좀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연예인들 저도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탁 축 처지고 난 안 되는 걸까 막 이러죠. 그러면 짧으면 2주 저는 길면 막 3달 이렇게 가요. 그럼 책이 한 자도 안 읽어지고 그럼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활기차고 기분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찾다가 긍정화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랬는데 미래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내 책이 해외로 수출됐다. 이거 1년 외쳤어요. 그래서 1년 외치고 베스트셀러 작가 됐고 1년 동안 매일 외쳐서 100번씩 외쳤어요. 매일. 이거 이미 이쪽 시작하기도 전부터 외치고 있었어요? 내 책은 해외로 수출됐다. 이걸 하루에 100번씩 외쳤어요. 누가 그거 보면 좀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한데 저도 처음에는 닭살 엄청 돋았어요. 그렇죠. 오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점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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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져. 그 말이. 계속하다 보면. 유미상의 배고픈 라디오 청취율 1이 됐다. 그렇지. 청취율 1이 됐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규제감장님이 웃으셨는데. 이게 웃는 저 처음에 웃어요. 그거는 내 뇌가 아직 현실이 아니야. 그런데 이걸 계속 했잖아. 그러면 점점 진지해진다. 그러면서 믿어지고 그걸 또 다 같이 외치잖아. 그러면 그 방법이 드디어 이제 찾아내져요. 처음에는 다 웃음이 납니다. 그렇죠. 이게 뭐지 약간 한 120일째까지 저 웃음이 났어요. 120일씩이나요? 그런데 지금 800일째 하고 있는데 800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아니 800일 정도면 솔직히 이게 2년 뭐지 2년 넘어가는데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는 뭔 일이 있고 네. 아니에요. 전혀. 저는 올해 8월 27일이 1000일인데 원래 목표는 1000일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만일까지 하고 있어요. 만일이면 제가 76세 하고도 5월인가 뭐 그래요. 와우.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76세. 아 얼마 안 남다뇨. 한참 남았죠. 제가 만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외치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 만일 되는 날 전 세계 방송사가 저를 취재하러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럴듯한데요? 네. 만일이면 만일 동안 똑같은 걸 반복하시면 제가 볼 때 승천도 하실 것 같은데 올해 8월 27일이 1000일인데 아마 1000일 때도 우리나라 방송국 한두 군데서 취재하러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일을 아는 사람이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그거 너튜브에다 다 찍으러 오신 거잖아요. 네. 장난 아닌데 이거 여러분 지금 바로 검색하시면 그냥 고명환 검색하시면 바로 너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신기합니다. 우리 출출이들은 여러분 출출이들의 바람을 적어서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되겠다. 대신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지. 나 돈 벌었다. 이거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되죠. 예를 들면 연봉이 2배가 됐다. 매출이 2배가 3배가 됐다. 정확하게 아니면 나는 하루에 매출이 275만 원이 됐다. 딱 좀 더 정확하게 될 것이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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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뇌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안 되면 노력하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줘. 이게 지금 들으면 당연히 우리끼리는 이해하지만 본인도 며칠까지는 이상해. 120일까지 그냥 웃었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약간 계속 해보세요. 이게 특히 요즘같이 빠른 걸 좋아하는 시대에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큰 무기입니다. 그거 진짜예요. 800일.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장사와 관한 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코너 중에 소상공인들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홍보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좋네요. 그렇죠. 의도는 참 좋은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미 작년에 올해에는 장사하기 너무 힘든 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도 끝났는데 지금 우리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지금도 더 난리인데 이거를 다 그냥 알고 계셨다. 책을 읽으면 그냥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게 문학 역사 철학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온 거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주식의 제1인자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도 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책을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 그냥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건가가 좀 보입니다. 지금 약간 그럼 경제 쪽으로도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러거든요. 25년이 23년이랑 똑같다. 그런데 25년이 희망적인 거는 23년은 8, 9, 10, 11, 12 하면서 내리막이었지만 25년부터는 8, 9, 10, 11, 12 상승하니까 올해만 잘 버티시면 돼요. 올해. 25년은 조금 상승일 것이다. 25년으로 가면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는 완전 상승이고 26년부터 엄청 좋아집니다. 주식도 하십니까? 네. 그런데 저는 딱 20년 후에 찾을 것만 합니다. 20년을 찾을 거예요? ETF만 해요. 왜냐하면 주식의 1인자 워렌 버핏이 자기는 유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가 혹시 죽게 되면 내 재산의 90%를 S&P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를 미국 국채에 투자해라. 1인자가 하는 걸 저는 따라합니다. 확실한 것들. 20년 후에 찾으면 그거는 보여요. 저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내일 지금 단타로 버는 거는 거의 몰라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빅데이터는 그래서 빅데이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주식 저거 하시는 분들 조금씩 보면 저도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에이 그게 무슨 투자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그냥 그게 진짜 투자예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다 막 이렇게 돈 넣고 도박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건 도대체 비법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메밀국수집 차릴 때 이미 책을 통해서 일단 온난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게임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번다는 게 그러니까 선조병법에서 이겨놓고 싸워라 그래요. 이겨놓고 싸워야 돼. 이겨놓고 싸워라. 그러니까 온난화가 될 거니까 이왕이면 내 메뉴가 겨울보다는 따뜻할 때 먹는 그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장사 팔릴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령화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니지가 커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저출산 되니까 인구 감소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야영업이나 이런 거 하는 업종은 난 안 하겠다. 이런 모든 거를 다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게 자리도 어떤 곳에 유현진 교수님의 책 읽어보면 예를 들면 내 가게 인접한 도로에 차가 몇 킬로로 다니고 느리게 다니고 다닐 때의 업종이 다르고 빠르게 다닐 때 업종 다르고 사람 걸어가는 그래서 2층이라고 3층이라고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조건 내 업종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냥 목 좋은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다 책을 통해서 다 이겨놓고 싸우겠다 작전으로 확률을 최대한 높여놓고 했더니 코로나 때도 저는 매출이 안 줄고 그게 비법이죠. 여러분들도 이겨놓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음식 중에 메밀국수집을 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고령화도 되고 그리고 유행을 타면 안 되고 여름이 길어지고 그리고 저는 우리는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딱 장사하거든요. 11시부터 8시까지만 그러니까 그 영업 외의 시간 그거 제약도 없었고 그걸 기가 막히게 아신 거네요. 지금 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걸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런 팬데믹이요 이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미래학자들이 뭐 5년 7년에 코로나가 또 다시 오는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으로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코로나 외에 또 다른 팬데믹이 와도 우리가 최소한의 그 타격을 받고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역시 확실히 뭐 입거나 이렇게 그런 게 많으시니까 이렇게 준비나 이런 게 좀 많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문자를 아까 또 부탁드렸던 질문이 많이 왔거든요. 이거를 또 한 번 그러면 간단하게 또 약간 무슨 해결사 선생님 같은 느낌으로 5380님 저는 세 쪽 읽고 졸고 다음날 다시 세 쪽 읽고 졸고를 반복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쪽만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진짜. 그렇게 짧게요? 두 쪽씩만 읽으세요. 그리고 자신감 가질 때까지 그냥 두 쪽씩만 읽으세요. 괜찮아요. 이게 분량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마시고 충분합니다. 두 쪽만 읽어도. 한 쪽만 읽어도 돼요. 근데 매일 그냥 화장실 가서 두 쪽 화장실 가서 안 줍니다. 화장실 가서 딱 두 쪽만 읽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올 때 자기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나오면 돼.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오늘은 다섯 쪽을 읽어봐야겠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그만 보면 좋다. 이게 저도 따로 시간 낸 게 싫고 화장실에서 응가 시간을 읽으면서 냅둬놓고 그때만 한 쪽씩 그냥 읽고 말자 해도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 좋네요. 자 또 다음 남세진님 하루 10장 읽을 책을 고르는 방법 알려주세요. 질문에 답이 있을 것 같아 제목으로 아무거나 무작정 읽으면 되나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문상 씨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난 살을 빼고 싶다. 다이어트. 민상아 살을 빼려면 본인한테 질문하는 거야. 민상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서점에 가서 제목만 계속 봐.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목. 있겠죠. 다이어트 100. 그러다 보면 다이어트 100서 거기만 가면 안 돼. 그래요? 오히려 막 법률 쪽 유아 쪽 요리 쪽 인문학 쪽 자기 개발 경제 경영 오히려 진리는 그런 데서 발견됩니다. 전혀 다이어트 쪽에서 발견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점 가면 지그재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을 자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는 쪽 가가지고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보다 보면 딱 제목이 탁 꽂히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네. 그렇게 참으시면 돼요. 그냥 내가 운동하는 법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제가 게으르잖아요. 결국 나의 게으름을 치료할 책을 찾아내지 않나라는 약간 그렇게 가네. 잠깐만 생각해도 또 또 또. 채원희 님이 책은 자기 개발서 종류만 도움되나요? 요즘 소설에 폭 빠져있거든요. 아니요. 저도 요즘 소설을 더 많이 읽습니다. 대신에 소설도 제가 말한 것처럼 읽으면서 예를 들면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을 작년에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거든요. 약간 의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만 쫓지 말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려는 거래. 나 이게 되게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위대한 작가가. 나를 구하는 여러 가지 길도 아니고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 남을 구하는 길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순간에 내가 빠져들거든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든 다 좋습니다. 경제경영, 과학서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책은 다 상관없이 좋으니까 보고 그중에서 그런 단어들을 잘 찾아내라. 네네네. 자 다음 표시요. 단 한 번도 잘 해결된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아 그렇구나. 오히려 일만 커지니까 화가 나는데 차라리 복수심을 가지세요. 나한테 무례하게 한 사람을 아 그래 속으로는 계속 그래 죄송하다 그러고 문제를 어떻게든 친절하게 해결한 후에 내가 무례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이 우리는 화가 나면 자제력이 깎여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자제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돌아버리죠. 그러면 자제력이 깎이면 집에 가서 책이 안 읽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는 사람한테 아 저는 나는 손님이 그렇게 해도 저는 화 안 냅니다. 왜? 난 이 자제력을 아껴서 집에 가서 책 10쪽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화를 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가 뭐라고요? 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집어삼키고 넘어가라 네네네 그래서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 정말 본인도 한번 7481님도 화내 본 적 있을걸요? 있죠 당연히 일이 오히려 안 좋은 누구도 누구도 이 얘기 되지 않아 나도 이익이 안 되고 손님도 이익이 안 되고 경찰 뜨고 손님들이 여기 분위기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네네 그렇지요. 많이 화가 납니다. 자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아까 가시먹고 삽시다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 진짜로 통화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시간이 좀 되시면 나중에 꼭 당장 지금 결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10초 읽고 우리가 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자 우리 선배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배우명인종 오늘은 책으로 삶을 일으킨 고명한 심오시고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자 우리 또 잠깐서 얘기한 게 또 선배님 책 얼마나 읽으셨어요? 총 3천? 3천 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네. 와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출출이들이 많이 남윤정 님이 고명한 님 책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어볼게요. 해주셨고요. 아이고 예. 9698 님이 고명한 작가님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네요. 준비한 사람은 역시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멋지십니다. 9698 님도 멋지십니다. 네. 이재명 님 고명한 님 덕분에 이 시간이 알차고 배부르네요. 감사해요. 제가 출출이 님들을 배부르게 했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식탐도 있지만 지식탐구도 하는 사람들이라서 제가 있는 섬이 욕지도라는 섬인데 욕망할 욕자의 지식을 욕망한다. 욕망하는 섬이에요. 그래서 욕지도 오겠구나. 그런 곳에서 역시 지식을 탐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끝으로 설 명절을 앞둔 우리 출출이분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 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께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으로는 우리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800일째 하고 있는데 300일 지나면서부터 지금 내 강의 스타일이 어느 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창의가 발이 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 많이 해봤잖아요. 창의는 발이 하려고 아무리 24시간 해봐야 안 돼. 이게 내공이 쌓여서 창의가 발이 되려고 하는데 그거는 꾸준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출출이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순서가 있고 대신에 하루에 한쪽이라도 꾸준하게 하시면 1년만 딱 지나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또 올 거야. 확인 받겠어요. 1년 동안 딱 한 장씩만 읽어도 돼. 그러면 완전 변해져 있는 우리 출출이들 만나러 내가 1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물론 중간에는 다른 코너에 날려놓은 거고 다시 또 가까이 저랑 포즈스 3월에 한번 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설지 앞서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출출이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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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रि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